이런 가운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이 회고록 속에 담긴 건데요.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왜곡이다라고 한 건 한 건 맞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었으면 허위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맞죠. 왜곡이라는 건 진위는 좀 다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유사한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숫자리 유혹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입니다. 국민들께서 판단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회고록에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독대하자 그래서 만나서 했던 얘기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게 개탄스럽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말을 비틀어서 왜곡이라고 하는 건 맞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과거에도 부적절한 정치 공세로 논란을 빚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좀 자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을 때에는 뭔가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설마 대통령께서 그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겠는가 저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김진표 의장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면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 여야가 가장 먼저 합의해서 한 게 뭐였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킨 거였죠. 그리고 그 합의 통과된 특별법을 대통령은 제의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저 김진표 의장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론가님, 이 사안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는 사실 진실을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묻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사건 직후에 윤석열 정부가 취한 조치 이런 거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1993년에 서해페리오 사건 이럴 때는 교통부 장관이 경질이 됐었고 그 밖의 여러 참사에서 대통령이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질시킨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것도 참사 직후에 경찰이 인력을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무제한 발언을 했던 장관을 지금까지도 앉혀놓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은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도 그 평가 위에서 살아 있을 공산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일단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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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